태평양 벨트 태평양 벨트 또는 다이헤이오 벨트는 일본의 미나미칸토 지방에서 키타큐슈 지방까지를 연결한 일련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미나미칸토에서 키타큐슈까지 도쿄도 구지역 가와사키시 요코하마시 시즈오카시 하마마스시 나고야시 교토시 오사카시 고베시 오카야마시 히로시마시 키타큐슈시 후쿠오카시 등을 중심으로 공업상원면에서 대중형급 도시가 늘어서 있으므로 미나미칸토에서 키타큐슈에 걸친 도시군을 총칭에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1960년의 소득배증계획 책정을 위한 경제심의회 산업입지소위원회의 보고에서 기존의 개인공업지대 주교공업지대 한신공업지대 기타큐슈 공업지대의 4대 공업지대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자 세토네해 연안과 시즈오카연 등의 중간지역에 새로운 공업지대를 형성해 띠위의 태평양 연안지역 전체를 공업지대의 핵심으로 하는 일명 태평양 벨트지대 구상을 재창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과로내는 지역과 공업생산액을 뜻한다. 이 중 개인공업지대 주교공업지대 한신공업지대 기타큐슈 공업지대를 묶어 4대 공업지대라고 하며 기타큐슈 공업지대를 제외한 3지대는 3대 공업지대라고 부른다.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교통이나 시설이 정비되어 있으며 일본 전체 인구의 약 60%와 공업생산액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다. 그 반면에 과밀이나 공해 범죄 등이 증가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속교통망으로는 도카이도 신칸센이 미나미칸토 지방과 기나이를 연결하고 산뇨 신칸센이 기나이와 기타큐슈 지방을 연결한다. 또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는 태평양 벨트 지대를 서일본 국토축으로 재도약시키려는 새로운 정책이 계획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